입학식입니다. 오늘 제가 합학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어렵게 시작한 시작인 만큼 학과 생활에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꿈을 꼭 이루시고 알찬 화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학년도 후기 경희사이버대학교 새로운 목표를 향해 출발하는 여러분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대학은 문화 세계의 창조의 이념,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유능한 지도자 양성과 상상과 창조의 세계를 탐색하여 더 큰 개인이 될 것과 오늘은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에 경희가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경희와 함께할 여러분의 여정이 뜻깊고 보람되길 기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7년 후기 경희사이버대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이제 경희사이버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해 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더 열심히 공부할 자세를 가지고 오늘 입학식에 참석했는데요 비록 나이는 냈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제가 꼭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경희인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경희대학교에 졸업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함께 공유하는 게 너무 좋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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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참가 이게 혼자의 번역이 나오고 지금처럼 꿈으로 타멸타 경기인사이버즈학교 경기인사이버즈 화이팅 화이팅